희숙 씨, 오늘은 시간이 없다니. 앞으로 자주 만나요. 우리 집은 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는 옛단 농가집이고 나는 엄마하고 단 두 식구가 사는데 거기에 희숙 씨가 오게 되면 세 식구가 되는 거죠. 네? 이 종환은 그 말을 하더니 하얀 봉투 하나를 내미는 것이다. 내가 정성을 들여서 쓴 씨가 이 안에 들어있어. 오늘 바쁘다니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두수 작가님의 단편소설, 해수기의 삶입니다. 이 작품은 김두수 소설집, 첫사랑의 바람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작가님에 대한 소개는 설명란에 적어뒀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무렵이면 언제나 참새들이 울타리까지 호록호록 날아와 앉으면서 박해수기에게 오늘 밤도 편히 주무십시오 하는 저녁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달이면 한 열흘쯤은 울 밑에다 좁쌀을 뿌려놓은 지가 벌써 꽤 오래된 것이다. 그러니까 해수기가 야산을 사가지고 과수원을 일구기 위해 이사를 온 것이 30년이 넘었고 과수원이 자리를 잡자 그쪽에다가 아담하게 집을 지은 지도 25년이 지난 것이다. 말이 30년이지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게 되면 이때까지 떳떳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해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하다. 그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올 때만 해도 이 마을에는 집이래야 열 집도 되지 않은 허 벌판이었는데 얼마 후에 와서 보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손수레를 끌고 와서는 수알라 대는데 그들은 중국인으로 도지를 내서 체포동사를 하고 있었다. 해수기네 집 근처에 사람들이 와서 농사 준비를 하게 되니 자연히 이웃사촌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산 위에서 과수원을 하고 그 밑에서는 각종 채소동사를 한다면 이 일대가 앞으로는 많은 발전을 기대해도 될 만한 지역으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기분은 한결 좋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여 눈여겨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밭에다가 정방형의 깊은 웅덩이 네 개를 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심을 작물은 파라고 하였는데 구덩이를 파는 이유는 제레시 화장실에서 나오는 인분을 퍼서 네모난 정방형 통에다가 부어놓고 몇 개월을 기다리게 되면 숙성이 되어서 전답에 좋은 비료가 된다는 것이다. 해수기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장차 인분 냄새를 맡을 생각을 하니 기가 차 올라왔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인분을 갖다가 부으니 꼼짝없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게 생긴 것이다. 예상대로 봄이 되자 중국인들은 손수레를 끌고 와서는 인분을 양동에다가 퍼 담아서는 어린 배추밭 고랑에다가 주는 것이었다. 인분에는 채소에 유익한 비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농촌에서의 일제치아 그 전에도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왔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인분을 채소에다가 주니 그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바람에 박여사는 그런 환경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과수원을 버리고 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을 지나다 보니 인분 냄새가 그렇게 길게 나는 것 같지 않아서 비료를 줄 때만 비우기로 한 것이다. 오늘 또 해수기는 점심을 먹은 후에 텐마루에 앉아서 하늘 높이 떠 있는 흰 구름을 보다가 문득 엄마의 얼굴이 구름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환영을 본 것이다. 아... 엄마의 얼굴이 왜 갑자기 나타나지? 해수기는 잠시 눈을 감았는데 엄마의 얼굴 위에 이번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역력하게 사진처럼 포개져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엄마의 추억보다는 작은 엄마의 다정하던 추억은 많이 떠오르지만 정작 해수기를 낳아준 엄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해수기가 열 살이고 동생인 혜진이가 일곱 살 때 의사이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두 형제는 아빠를 잃은 슬픔 같은 것은 느끼지도 못하였다. 그만큼 어려서 그랬지만 그 이듬해 엄마가 아버지처럼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그때 해수기는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그때는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나는 것이다. 졸지에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자 형제는 의지가지 없는 천혜의 고아가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작은 엄마가 제일 먼저 오시더니 울고 있는 해수기와 동생을 감싸시며 달래주시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것이다. 해수가 그리고 해지나 지금부터 작은 엄마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야 한다. 이제 너희 아빠 엄마는 너희들과는 더 이상의 인연이 없어서 하늘나라로 가셨어. 이제는 엄마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아무리 울어도 엄마는 다시 우리 곁에 오시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을 앞으로 보살펴줄 사람은 이 작은 엄마밖에 없어. 작은 엄마는 앞으로 너희 엄마가 못다 하신 사랑을 많이 줄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집으로 아주 살러 가는 거다. 알았지? 해수기는 지금도 그때 작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40년이 지나도록 생생하게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때의 작은 아버지는 작은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시고 작은 엄마는 시장에서 무슨 장사를 하셨는지 늘 바쁘게 살고 계셨다. 작은 엄마는 얼굴이 예쁜 편인데다가 성격이 활발하시고 웃는 소리도 작은 아버지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작은 엄마를 하하엄마라는 별명을 지어 불렀다. 그 후에 작은 댁으로 가서 몇 년 동안이나 작은 엄마와 작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지냈던 것이다. 그때 작은 집에는 해수기보다 두 살 아래인 남동생과 해진이보다 한 살 아래인 여동생이 있었는데 작은 엄마는 조금도 편색을 가르지 않고 명절날이 되면 옷도 함께 사주시고 시장에 갈 때도 똑같이 데리고 가서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다. 작은 엄마는 해수기보다도 해진이를 더 끔찍하게 생각하셨는데 어린 것이 엄마를 잃은 게 더 외롭게 보여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작은 엄마는 네 명 형제 중에서 제일 많이 정을 준 것은 해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해수기가 중학교에 가게 될 때 하루는 작은 엄마가 해수기를 앉혀놓고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으니 지금까지는 작은 집에서 공부를 하였지만 중학교로 가게 되면 큰 집에 가서 오빠들과 같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기는 작은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잘못해서 쫓겨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작은 엄마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길러준 것에 대해서 큰 엄마가 큰 엄마가 미안해서 데려다가 기르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생각하면 큰 엄마가 고맙기는 하였지만 해수기는 큰 집에 가게 되면 두 오빠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은 감이 들어서 가기가 싫었지만 큰 집으로 가지 않을 방법은 없었다. 해수기가 마침내 짐을 싸가지고 큰 집으로 가게 되자 작은 엄마는 해수기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동안 작은 엄마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에 해수기의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작은 엄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작은 엄마의 사랑을 너무도 많이 받았는데요. 해수가 정말 내 마음이 그렇다면 이 작은 엄마도 기쁜 마음이다. 너 큰 집을 간다고 해도 자주 놀러 와야 한다. 작은 아버지는 해수기가 떠나던 날 출근 전에 해수기를 부르시더니 손목시계 하나를 왼손에다가 채워주시면서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공부를 시킬 각오였는데 떠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큰 집은 작은 집보다는 집도 크지만 식구들 중에 큰 아버지는 은행에 다니시고 큰엄마는 양잠점을 하셔서 두 분이 만날 바쁘게 살고 계신다고 하였다. 해수기가 큰 댁으로 들어가던 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해수기의 손을 잡으시더니 그동안 작은 집에만 바뀌어서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대학까지 보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다. 큰집에는 두 오빠가 있는데 큰오빠는 대학생이고 작은오빠는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해수기보다 한학년이 높았다. 큰오빠는 일주일에 한 번을 볼까 말까 인데 작은오빠는 매일같이 학교는 다르지만 함께 집을 나서게 되었다. 작은오빠는 키도 헌칠하고 얼굴이 곱상하고 잘생긴 편이지만 평상시에는 별로 말이 없는 편으로 학교에 공부보다는 운동의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가 좋아하는 종목은 배구로 중학교 다닐 때에는 선수로 뽑혀서 어떤 대회에 나가서는 우승을 한 바가 있다고도 하였다. 사실 해수기도 운동 중에서 농구를 좋아하고 몇 번 선수로 뛴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큰엄마는 양장점을 하시니까 일요일만 쉬시고는 매일같이 가게로 나가시는 바람에 어떤 때 토요일에는 해수기와 작은오빠만이 집에 남을 때가 많았다. 해수기는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시간이 많이 남게 되자 어느 날 김진섭이라는 친한 친구네 집으로 놀러갔는데 그때 친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으로 어떤 형용을 하는 것이 신기하여 물었던 것이다. 그러자 친구는 그것은 천주교인이면 다 그렇게 한다면서 기왕에 놀러왔으니 성당에 가자고 하여 구경을 갔는데 처음 가서 보니 성당이라는 곳이 매우 엄숙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가게 되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는 생각은 일체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시간이 있게 되면 일요일마다 성당에 나가서 피아노도 치고 찬송가도 배우게 되니 그에게는 성당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좋은 것 같이 느껴져 친구인 진섭이를 따라서 성당을 다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성당을 다니게 되자 큰엄마가 하루는 일요일에 어딜 그렇게 가느냐고 물으셔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 한 달에 한 번씩은 양잠정에 나와서 청소와 정리정돈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큰엄마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손수하셨는데 이제는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말씀이었던 것이다. 해수기는 진작 큰엄마의 일을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에서 매주 일요일에는 성당에도 이따금 나가기도 하면서 큰엄마를 도와드리기로 하였다. 큰엄마의 양장점은 시내 한가운데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고급 브랜드의 격식을 갖춰놓고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하였다. 해수기는 양잠잠에 나갔다가 어떤 때는 큰엄마가 안 계셔서 대신 가게를 보기도 하였는데 이때가 되면 이따금시 작은오빠가 상점으로 오는 때도 있었다. 작은오빠는 그때마다 큰엄마에게 돈을 달래서는 친구들과 산으로 바다로 놀러간다고 하였지만 한 번도 해수기에게 함께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해수기도 작은오빠와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다보니 소, 닭보드 서로가 밥을 먹을 때도 별로 말이 없이 지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니었다. 그날 또 큰엄마가 안 계셔서 가게를 보고 있는데 작은오빠가 오더니 모처럼 해수기를 부르더니 술을 사다 달라는 것이다. 해수기는 지금까지 술이라는 것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서 술을 어디서 사느냐고 물은 것이다. 해수가 넌 아직 술도 사본 적이 없단 말이냐? 시장에 가서 물어봐. 조그만 아이들도 다 안단 말이야. 난 모르니까 오빠가 사오면 안 돼? 해수가 넌 내 동생이니까 오빠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니? 나 요다음에 사올게. 오늘은 오빠가 사와. 미안해. 그러자 작은 오빠는 한참 동안이나 해수기를 보더니 모처럼 흰 이빨을 드러내면서 희 웃더니 말을 하였다. 그래 오늘은 이 오빠가 점잖게 져주지만 그 대신 요다음에는 이 오빠 말을 잘 들어야 해. 알았지? 작은 오빠와 이렇게 말을 트는 사이에 해수기도 앞으로는 좀 더 동생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다. 어떤 때 큰 오빠가 집에 오게 되면 해수기를 불러서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잘해 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큰 오빠의 인정이 작은 오빠 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래서 해수기는 큰 오빠가 집에 오게 되면 기념한 것을 사달라 말하고도 싶었지만 한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입을 닫고 말았는데 어느 날 뜻밖에도 손수건을 사다 주어서 기쁜 나머지 큰 오빠를 한껏 주어준 것이다. 큰 오빠 멋져요. 이렇게 좋은 선물까지 사다 주시고 큰 오빠 나는 뭘 사다 드려야 되죠? 내가 사올 건 이 다음에 건장한 남자 하나 사오면 되겠지. 큰 오빠는 별소리를 다 하시네. 오빠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오빠에게는 애인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으면 구해줄래? 그래 우리 해수기가 골라준다면 멋진 아가씨를 골라주겠지. 이렇게 큰 오빠의 성격은 활달한 면이 있었다. 그날 또 일요일이라서 해수기는 큰 엄마에게 성당일 나간다고 하자 다른 날 같으면 어서 갔다 오라고 하실 텐데 그날은 대답을 하시지를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니 큰 엄마는 몸이 불편하신지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큰 엄마 어디 불편하세요?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해수기가 말씀을 드리자 큰 엄마는 해수기에게 잠시 앉으라고 하시고는 작은 오빠에게 술을 사다 준 적이 있느냐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오빠가 술을 사다 달라는 것을 거절한 적이 있다고 하자 큰 엄마는 앞으로는 절대로 술을 사다 주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금 작은 오빠가 지난 밤에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패 싸움이 벌어져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자 해수기의 마음은 편치 않아서 작은 오빠에게 뭐라도 사다가 주어야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자 고개를 가로 저으셔서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다. 큰 엄마야말로 만날 바쁘신 가운데도 해수기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면서 혹여 신상에 무슨 일이 있게 되면 꼭 해수기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다. 어머미 살았다면 저것들이 큰 엄마한테 있는 것보다도 훨씬 행복하게 자랄 텐데 해수기는 이날 모처럼 큰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큰 엄마의 어깨를 처음으로 주물러 들이다가 엄마 생각이 나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해수기는 친구인 김진석과 친하게 되면서 성당일 함께 나가는 것이 일요일이면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더구나 수녀들이 매일같이 일찍 나와서 하는 활동을 보면서 자신도 이 다음에 수녀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수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친구인 진섭에게 말을 한 것이다. 그러자 친구는 수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면서 차츰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지만 해수기는 마음속으로 장차 수녀가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기 시작한 것이다. 해수기가 마침내 고등학교 1학년에 오르고 작은 오빠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오르자 큰엄마는 더욱 집안일과 직장에 나가시랴 더 바쁘신 몸이 되셨다. 그래서 해수기는 학교를 파악하고 나서 시간이 나게 되면 큰엄마에게 달려가 청소도 도와드리고 어떤 때는 물건 배달하는 심부름도 하게 되자 큰엄마는 이 다음에는 내가 이 가게를 맡아서 해도 되겠다는 것이었으니 해수기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올랐다. 작은엄마도 해수기를 믿어주시더니 큰엄마도 작은엄마 못지않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자 해수기는 두 분이 너무도 고마울 뿐이었다. 그날 또 해수기는 학교를 파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뭇잎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가로수길은 상큼하기도 하여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리저리 새순두를 바라보면서 걷고 있을 때였다. 뒤에서 누가 휘파람을 불면서 따라오는 눈치가 있어서 고등학생 하나가 해수기의 뒤를 받자 따라오고 있었다. 해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에 신경을 받자 곤두세우고 빠른 걸음으로 걷자 뭐라고 말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어이 학생 너 예쁘다야 나와 같이 가면 안 되냐 해수기는 그 소리를 듣긴 하였지만 혹시 불량스러운 학생이면 어떻거나 하면서 걸음을 있는 대로 빨리 걸어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해수기가 집 대문 안으로 급하게 들어서자 그 학생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 소리가 없더니 저쪽에 가서 휙 하고 휘파람 소리를 몇 번 내더니 조용히 지는 것이다. 이날 밤 해수기는 아무리 잠을 자려 해도 휘파람을 억지로 사벽력에야 잠을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무겁고 머릿속이 답답함을 느꼈다. 해수기는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자 맑은 아침 공기가 삼쾌하여 정신까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해수기는 늦잠을 잔 탓으로 학교 길에는 등교하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서 걸음을 빨리 하면서 걷다 보니 땀이 약간 이마에 솟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만큼을 가다 보니 누가 뒤를 따라온 것 같아서 돌아다 보니 어저께 그 휘파람을 불던 학생이었다. 우리 천천히 가면 안 돼? 나 나쁜 사람 아니란 말이야. 해수기는 무어라 대답을 할 수도 없었지만 학교가 늦어서 아무 대답도 없이 교문을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이날 공부를 마치고 교문을 나서자 아침에 그 학생이 저만치서 해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해수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이 한빡 몰려나갈 때 보조를 맞춰서 나갔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과 갈림길에서 헤어지다 보니 해수기는 어제처럼 자기 혼자 길을 가는데 다시 자기를 부르고 있었다. 해수가 오늘은 오늘은 나하고 말자마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야. 해수기는 그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학생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따라다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호기심보다는 마음이 불안하기만 하였다. 이날 또 해수기는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은 채 손살같이 집으로 오고 보니 온몸에 식은 땀이 주르르 흐르는 것이다. 해수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요즘에 교실에 가서 친구들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사춘기에 들어선 처녀들이라서 그런지 밤이면 남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지고 호기심이 생긴다는 등 별소리가 다 들리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후에 해수기도 생각을 해보니 공연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성이 그리워진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면서 휘파람 학생이 자꾸만 생각이 나기도 하였다. 해수기는 그날은 다른 날보다 일찍 집을 나서서 등교를 하면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서 안심을 하였는데 교문을 막 들어서려는데 저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있어 다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친구인 진섭이를 만나서 솔직한 말을 하자 그는 해수기를 똑바로 보더니 허허허 하며 웃는 것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 속으로 가고 있구나.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생기기도 하는데 사실은 너만 그런 행복한 시간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고 이 여사님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길을 나서면 그놈의 휘파람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야. 허허허 그게 정말이란 말이야? 그 휘파람 학생이 너에게도 신호를 보냈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 그 휘파람이 양다리를 걸치려 하는 모양이다. 단단히 조심해야겠다. 그러게 세상이 넓다고 하지만 좁다는 말이 맞는 말이네. 이날 밤 둘은 모처럼 한 방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밤중이 되자 진섭이가 끄응하더니 혜숙이를 끌어안는데 엄마가 딸이 사랑스러워서 끌어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혜숙이는 혼자 훅 웃고는 그를 밀친 것이다. 진섭아 너도 사춘기에 접어들었나 보다. 히히.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을 하자 진섭이는 영문을 몰라서인지 눈만 껌뻑거리는 것이다. 사람이 잠을 자다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자신도 모르는 것이 맞을 거야. 너 어젯밤에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 내가 뭘? 밤에 내가 자는 중에 네가 나를 덮쳤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니? 너 자신에게 물어봐. 하하 야 너 그건 그렇고 그나저나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음 그 남학생 말이지? 한번 만나 주려무나 애타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여자의 도리가 아니지?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냐? 인적 인적 사항이라는 게 본대로 생긴대로 보면 되지 않겠니? 우선은 그와 상대를 하다 보면 본성이 드러날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작전이 수립이 되겠지. 사실은 나도 잘 모르니 내가 알아서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날은 큰엄마께서 대구의 친척집에 결혼식이 있어서 밤중에 큰아버지와 같이 내려가신다는 것이다. 해수가 오늘 밤에는 너와 작은오빠만 집에 있을 것이니까 내가 작은오빠 밥 차려주고 집안일 단속을 잘 하거라. 큰엄마는 언제 오시는데요? 모처럼 친척집에 놀러가니까 이틀은 걸리겠지? 해수기가 학교를 파악하고 집에 거의 도착하는 시간이었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희파람 소리가 휙나기에 돌아다 보니 그 학생이 저만치서 손짓을 하면서 말을 하였다. 해수가 이리 나와봐. 해수기는 그 소리를 듣고는 지난밤에 진섭이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집안에서 웬일로 작은오빠가 나타나더니 대뜸 그 학생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야 이리 와봐. 너 어디서 함부로 휘파람을 불고 다니냐? 그러자 이 학생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은 채 뒷걸음을 치는데 얼굴 윤곽이 또렷하였다. 너 다시 한번 그랬다가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어서 꺼져. 알았냐? 해수기는 작은오빠가 나오는 바람에 그 학생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싹 가시고 말았다. 오빠가 뭔데 쟤한테 막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잠시 생겼지만 감히 그 말을 할 수는 없었다. 해수기의 마음이 극도로 긴장이 되면서 작은오빠가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였으니 지금까지 작은오빠가 집에 한가하게 있은 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해수기가 마음이 무거운 채 방으로 들어가자 방금 전에 휘파람을 불던 학생의 또렷한 얼굴이 마치 둥근달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 학생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윤광만 생각이 닿는데 오늘 작은오빠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떳떳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당당하기까지 하였다. 방안에 들어온 해수기는 한참 동안이나 얼굴을 이불 속에 파묻고 있으니 이럴 때 엄마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마음을 울적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때 작은오빠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으니 가게방에 가서 술을 한 병만 사오라는 것이다. 해수기는 전처럼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오니 작은오빠가 씌익 웃으면서 돈을 주었다. 이 돈으로 소주 두 병하고 안주는 오징어나 과자를 사되 나머지는 네가 먹고 싶은 것 아무거나 사가지고 와. 그러고 보니 작은오빠가 돈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나머지 돈으로 먹고 싶은 것을 사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다. 돈을 받으면서 오빠의 손을 보니 손은 곱다랗게 생겼는데 손등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작은오빠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싸우다가 손을 다쳐서 큰엄마가 학교까지 가셔서 사과를 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상처 같았다. 해수기가 가계방으로 가려면 집을 나서서 한길을 건너고 한참을 가다가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 개 자파 가게가 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 중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돌아보다가 깜짝 놀랐으니 어느결에 그 학생이 따라왔던 것이다. 엄마야! 해수기가 잠시 비명을 지르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가오면서 조용히 말을 하였다. 놀랬다면 미안해. 사실은 아까부터 속이 상해서 막연하게 서 있는 중에 네가 집을 나서기에 용기를 내서 따라오던 중이었어. 내 이름은 이종환이라고 해. 이래봬도 나는 조선조의 왕족이야. 사실은 너에게 할 말도 많은데 잠시 빵집이라도 들어가면 안되겠니? 해수기는 그가 왕족이라는 바람에 사극에 나오는 임금님을 생각하다가 그의 요구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이다. 나 지금 바빠서 시간이 없단 말이야. 무슨 심부름 하러 가는 것 같은데 단 5분도 안된단 말이야? 학생은 해수기가 대답할 사이도 없이 해수기의 손목을 잡고는 근처에 있는 빵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도축장에 끌려가는 암소 모양으로 그의 뒤를 따른 것이다. 빵집 안에는 식탁을 가운데로 두고 의자가 4개씩 줄지어 있었다. 의자에 앉자마자 여학생이 날름 와서는 무엇을 먹겠느냐고 하자 학생은 빵 4개요 하였다. 해수가 미안하다. 나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본 척도 하지 않냐? 그러지 말고 우리 오늘 이후에는 자주 만나면 안되겠니? 해수기는 학생이 말을 해도 침착하고 부드럽게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여학생이 빵을 두 사람 앞에다 갖다 놓았다. 해수씨 이 중에서 무슨 빵을 좋아하시나 이까? 해수기는 갑자기 그의 말을 들으면서 초등학교 때 학예에 출연했던 생각이 났으니 그때 해수기는 여왕으로서 신하들에게 극진한 예우를 받을 때였다. 마마 오늘 아침은 무슨 수라를 올리오리까? 하면 옆에서 시중들이 여왕의 의견을 듣고자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생각이 나는 바람에 피식 웃음을 흘린 것이다. 그는 해수기가 웃음을 날리자 물끄러미 해수기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순수해 보이는지 몰랐다. 마마 물을 먼저 드시고 빵을 드소서 학생은 웃지도 않으면서 머리를 조아리기까지 하는 것이니 해수기는 웃음이 입안 가득 번지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해수씨 오늘은 시간이 없다니 앞으로 자주 만나요. 우리 집은 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는 애 딴 농가 집이고 나는 엄마하고 단 두 식구 사는데 거기에 해수씨가 오게 되면 세 식구가 되는 거죠. 네? 학생은 그 말을 하더니 하얀 봉투 하나를 내미는 것이다. 내가 정성들여서 쓴 시가 이 안에 들어있어. 오늘 바쁘다니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 이종화는 그리고는 먼저 밖으로 나가는 것이어서 해수군 탁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저만 지나간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술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니 집에 있어야 할 작은 오빠는 보이지 않았다. 술 심부름을 시키고는 어디를 나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해수기는 방으로 들어가서 학생이 내민 봉투를 뜯어보았다. 보라색 종이의 까만 색깔의 글씨로 쓴 시의 내용은 어디서 베끼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이란 글자가 봉투 밖으로 넘쳐 튕겨 나올 판이었다. 그리고 그 글 끝에는 중요 표시를 하였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죽어도 해숙씨를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종환 해숙이는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있다가 잠이 깜빡 들었던 모양인지 해수가 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그때 작은 오빠가 방문을 열더니 술상을 차리라는 것이다. 해숙이는 일어나서 주방으로 나가서 작은 쟁반에다가 사온 오징어를 뜯어놓고 과자 안주에 소주병을 차려서 마루에다가 놓으니 작은 오빠가 상을 보면서 해숙이가 오늘은 제법 상 차림을 잘 하였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였다. 웬 칭찬? 해숙이는 작은 오빠가 하는 칭찬을 들으면서 별일도 다 있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작은 오빠는 해숙이를 부르더니 오늘은 아빠 엄마도 안 계시니 같이 술이나 먹자는 것이다. 오빠 난 술이라는 거 아직 입에 대보지도 않았으니 오빠 혼자 보고 그러자 작은 오빠는 허허 웃더니 입에다가 무엇을 잔뜩 물은 것처럼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웃자고 하는 소리 같았다. 그거 무엇이냐 술이란 혼자 먹는 게 절대로 아닌데 적어도 두세 시 어울려서 먹다 보면 신선이 따로 없다는 기라. 해숙이는 어찌할 수 없어서 오빠를 마주하고 앉으니 오빠는 소주잔에다가 술을 고루 가득 붓더니 더 주지 않을 것이니 딱 한 잔만 하라는 것이다. 오빠 내가 오빠와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걸 큰엄마가 아시게 되면 나는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고 말텐데 왜 날 보고 술을 먹으라는 거야. 해수가 그것은 이 작은 오빠가 책임을 질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성인이 되면 술 한 잔쯤은 마실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작은 오빠는 술잔을 들고는 내가 먹지 않으면 자기도 먹지 않겠다고 겁을 주는 것이다. 한낮 같으면 난 몰라 하고 도망이라도 치겠지만 다 저녁때 이제 해가 저물고 있으니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서 해수기는 진태양란에 빠진 것이다. 해수가 이 팔 좀 봐라. 곧 떨어져 나가기 직전이다. 나 좀 살려주라. 이렇게 늙어갈 수는 없지 않니? 해수기는 눈을 딱 감았다. 한 잔만 먹으라고 하였으니 곧 마셔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작은 오빠 딱 한 잔이다? 오냐오냐 딱 한 잔이고 말고 이 술은 술이 아니고 한 잔만 마시게 되면 청춘 남녀가 한바탕 놀아도 된다는 감노수제에 작은 오빠가 잔을 부딪히는 바람에 해수기도 팔을 들었다가 놓으니 어느새 작은 오빠는 술을 금방 마시고는 해수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는 것이다. 해수기는 눈을 딱 감고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꿀떡 넘긴다는 것이 너무 쓴 바람에 웩! 하고는 앞으로 뱉게 되니 입에 물었던 술이 작은 오빠의 면상으로 날아간 것이다. 헉! 작은 오빠는 갑자기 술이 면상으로 날아오자 금방 손으로 얼굴을 씻어내리더니 조금도 화를 내지 않으면서 휴지를 꺼내 닦는 것이다. 너 정말 술이라는 것을 아직 한 잔도 먹어보지를 않았단 말이냐? 작은 오빠는 해수기가 미안해하자 손짓을 하면서 어서 들어가라고 하여 해수기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서 저녁 먹어야지 하자 작은 오빠는 술이면 오케이 야 라고 하였다. 작은 오빠의 술의 유혹을 용쾌도 부리치게 되자 해수기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오게 되니 기분이 마냥 좋아지고 있었다. 문득 친구인 진섭이 생각이 나서 작은 오빠에게 친구네 집에 갔다가 오겠다고 하자 작은 오빠는 조금 있다가 친구들을 만나러 갈 테니 일찍 돌아오라는 것이다. 해수기가 진섭이네 집에 가서 친구를 부르자 진섭이는 마치 큰집에 제사가 있어서 아버지를 따라서 갔다가 밤늦게야 돌아온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살며시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그 사이에 작은 오빠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갔는지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해수기는 저녁을 간단히 먹고는 책꼬지에 꽂힌 책들을 보다가 밤 10시가 되자 전기불을 끄고는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해수가 하고 작은 오빠가 부르는 것이다. 밤이 늦으면 자고 오던지 해수기는 조금 불평을 하면서 대문을 열어주니 술 냄새가 확 나는데 약간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 작은 오빠는 아무 소리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니 해수기가 방문을 막 닫으려는 순간에 문을 열어 제치더니 다짜고짜 해수기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왜이래 오빠 미쳤어? 해수기가 악을 쓰자 작은 오빠는 들은 채도 하지 않더니 해수기의 아랫도리를 벗겨내리는데 고무줄 팬티가 금방 벗겨서 맨살이 드러나고 있었다. 쓰러진 해수기는 사람 살리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안간힘을 다하여 그를 밀치고 팔뚝을 깨물며 저항을 하다가 끝내는 실신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해수기는 아빠의 직업이 의사여서 어릴 때에는 누구보다도 부러움 없이 잘 자랐는데 예상치도 않게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후 엄마마저 1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래도 작은 엄마의 도움으로 잘 자라고 있었는데 큰 집으로 가야하는 운명과 거기에 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씻지 못할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나중에서야 정신이 들자 너무도 끔찍한 일을 당한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고만 싶은 중에도 이 집을 얼른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서 옷을 주섬주섬 걸치고는 밖으로 나가니 벌써 날이 새고 있어 친구인 진섭인의 집을 찾아간 것이다. 해수기의 퉁퉁 부은 얼굴을 본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깜짝 놀랐지만 해수기는 울기만 하는 것이니 친구인들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그 내막을 알게 된 친구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니는 성당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해수기의 누구나 뜻하지 않은 불행으로 일생을 망칠 수가 있긴 하지만 그 불행을 딛고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니 너도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고 새 출발을 해보자. 진섭 친구의 위로의 말을 들은 해수기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며칠간을 지나다가 진섭 친구에게 성당 근처에 있는 소나무 숲에서 바람을 쏘이고 싶다고 하였다. 그 근처에 이르자 마침 찬송과 합창소리가 은은하게 울리고 있었다. 둘이 소나무 밑으로 가서 앉으니 산같이 두 마리가 나뭇가지 끝에 앉아서 가진 희롱을 다하는 것이다. 숲속에 누워서 얘기를 하는 동안에 해수기는 문득 이종안의 희파람 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이종안 이종안 그리고 며칠이 지난 토요일 그가 일러준 집을 찾아가자 이종안은 뜻밖의 찾아간 그를 보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자는 것이다. 엄마 내가 맨날 얘기하던 그 학생이 인사를 드린대요. 뭐야 그 색시가 우리 집에 왔다니 그게 정말이란 말이냐 해수기는 뜻밖에도 종환의 어머니가 반기시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뵙게 되자 가슴이 뭉클하였다. 두 사람이 마침내 결혼을 한 것은 해수기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2년 후의 일이었다. 그 후 남편은 소도시에서 전자상해를 개업하여 한때는 돈도 많이 벌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딸을 합쳐 삼형제를 두었다. 해수기는 늦게야 심심풀이로 옷장사를 시작하여 돈을 벌어 시골의 헐값으로 나온 과수원을 산 것이다. 돈을 버는 재미에 시월 가는 줄도 모르고 친하다 보니 어느 어느덧 시인을 바라보게 되던 때 어느 날부터 남편이 몸이 아프다고 하더니 추운 겨울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온몸이 으스스하다고 하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영영 일어나지를 못하였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렇게 해수기를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결혼까지 하고 나서 오래도록 살아야 하는데 환갑도 살지 못하고 남편은 명을 탈리한 것이다. 해마다 지천으로 열리는 과수원의 과일을 바라보게 되면 남편이 그립기도 하지만 끝내는 남편은 좋은 끝을 보지 못한 것이니 그것도 팔자란 말인가 나뭇잎이 새록새록 돋아나오고 진달래가 활짝 필 무렵에 학교길 멀리서 해수기를 향하여 휘파람을 불던 학생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해수기 친구 진섭의 이야기는 지혜가 넘칩니다. 진섭이 말하죠. 인간은 누구나 뜻하지 않은 불행으로 일생을 망칠 수가 있긴 하지만 그 불행을 딛고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니 너도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생각을 하고 새 출발을 해보자.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면 불행을 딛고 일어나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해수기 해수기 인생에서 큰엄마집의 작은오빠는 괴물에 속하죠. 타인의 삶을 해치는 괴물 말이죠. 해수기 첫사랑 이 종환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저 세상으로 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수기 불행을 딛고 버젓이 일어났으니까요. 해수기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군요.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천사가 따로 없군요. 어떻게 조카를 그렇게 진심 어린 사랑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큰 엄마도 훌륭하죠. 그 정도면. 특히 성당에 다니는 친구 진섭이 좋은 역할을 했군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작가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